오늘은 장식용으로 쓸 알뚱지를 작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벽면에 설치해서 쓸 장식용 인데요 길이가 20cm 가량 되고 끈은 큰 알뚱지 처럼 모양을 유사하게 내보았습니다 이어서 보시는 것은 큰 알뚱지 인데요 암탉이 들어가서 현장에서 바로 알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알뚱지 입니다 벽집으로 만든 건데요 끈을 4개 만들어서 매달 수 있는 규격으로 제작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보편적으로 쓰는 알뚱지 인데요 암탉이 들어가서 알을 낳을 수 있는 큰 알뚱지 입니다 끈은 이렇게 양쪽에 2개씩 4개가 달려있고 매달 수 있는 그런 알뚱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큰 알뚱지를 하나 만들고 모형으로 작은 알뚱지 2개를 만들었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 이 작은 알뚱지는 장식용으로 쓸 겁니다 그리고 이 큰 알뚱지는 실제 알 낳는 장소 그러니까 닭이 들어가서 알을 낳을 수 있는 산란장 알집 입니다 오늘은 발송하기 전의 작은 알뚱지 모형 2개와 실제 알뚱지 큰 것 하나 그래서 함께 3개를 발송할 것인데요 발송하기 전의 이미지를 영상으로 기록해 보았습니다 여기는 강원도 홍천의 닭 알뚱지를 만든 곳 이신선 농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